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산면 농업협동조합이시며 가산면분의 자문위원을 계신 신창길 조합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이진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천시 매나리 보존에 김용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무원의 가산면 분의 고무님을 소개해 올려왔습니다. 윤동춘 고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명봉 고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좌민위원이신 김호연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덕순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규범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협회 이상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김도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15일날 가산면 당학대회를 크게 하신 김광진 지역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인 회장 백승명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이시며 가산산미 2장을 맡고 계시는 박정우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적식자 봉쇄에서 차 봉사를 해주시는 정영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랜드에 계십니다. 고촌 유림 박정우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촌 유림 박정우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촌 유림 박정우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촌 유림 박정우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마을 이장님들이 오늘 아주 100% 참석을 해주셔서 왔다는 말씀을 일관민에게 제가 인사합니다. 대신하겠습니다. 고촌 유림 박정우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대한노인의 보촌시지에 경로 부장을 맡고 있는 이은민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행사에 진짜 진짜 고생하신 복식팀장 이기현님, 맞춤용 복식팀장 김여영님께도 소개 올리고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인사를 소개를 하는 걸로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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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